1, 2, 3, 5, AMDS 강남역, 내 역신사도 아닌 밑에 와 친구랑 나와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강남역, 내 역신사도 아닌 밑에 와 이따가 만나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오빠 어디야, 지금 지금 어디야 오빠 어디야, 지금 지금 어디야 오빠 어디야, 지금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지금 어디야 늘 줄 알았는데, 영향인데, 우리 생명이다 완전히 뻔뻔, 빛나시면서 기다리고 있어 더 무한 하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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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요 하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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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콩콩하게 들려와 오빠야, 어서 방글리봐요 진짜 산뜻하게 물어줄게 우리 있글래, 없글래, 쉐이브 날 오케이, 미친 듯이 가요 나 옆에 옆에 옆이 사도 아닌 밑에 와 친구랑 나와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강남역, 내 역신사도 아닌 밑에 와 이따가 만나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오빠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지금 어디야 오빠 어디야, 지금 지금 어디야 지금 지금 어디야 지금 지금 어디야 오빠 어디야, 지금 어디야 오빠 어디야, 지금 어디야 달콤하게 들려와 오빠야, 어서 방글리봐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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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걸 진심으로 기쁨, 진심으로 기쁨에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바이크레이싱과 저희의 공연 즐기고 계신가요? 네! 네, 첫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저희의 첫 번째 싱글 타이틀곡이었던 오빠 어디야! 들으셨고요. 네, 그럼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으로는 저희가 캠페인송으로 참여했던 헤일로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이어서 더욱더 즐겁게 즐겨주세요. 네, 헤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쁘다! 네, 헤일로라는 곡 다, 이거 이 곡은요? 네, 헤일로라는 곡이 너무 매울 것 같아요. 네, 헤일로라는 곡은요? 네, 헤일로랑은 곡이 매력적입니다. 네, 헤일로랑은 곡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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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울 것 같아요. 의미 없나봐 아직 이 자리에서 너무 그리워두고 있니 난빛 이슬처럼 두 눈에 보겨 이젠 두 번 다시 너를 놓지 않을래 이대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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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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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햇살처럼 다가와준래 기계처럼 부르는 사람들 낯선 이러리 상처입은 내 맘이 보여 밤이 내려와 어둡한 작은 햇살 속에 내 맘은 비가 있어 사랑하나봐 아직 이 자리에서 너무 그리워두고 있니 난빛 이슬처럼 두 눈에 보여 이젠 두 번 다시 너를 놓지 않을래 이대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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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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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햇살처럼 다가와준래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이번 다시 너를 놓지 않을래 이대로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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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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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햇살처럼 밝아와줄래 이젠 두 번 다시 너를 놓지 않을래 이대로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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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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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햇살처럼 밝아와줄래 여러분의 열기 덕분에 저희도 정말 즐겁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달 7월 28일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쇼케이스로 화려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후이 조금 아쉬워요 저희 아는 동생 많은 관심 가져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공간을 남겨놓고 있어요 네 너무 속삭이 하지 마시고요 행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레이싱 경기와 파워풀한 걸그룹의 공연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모두 더욱더 즐겨주세요 네 귀여운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아까 앞에 두 곡이 여러분들 좀 생소한 곡이셨을 것 같아서 요즘 핫한 다들 아실만한 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바로 AOA 선배님의 심수레 네 불러드리고 저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trace orrow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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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내 맘 날려졌고 가만야만 꿈꿈타툴 수 없나 봐 난 매일이 날씨 꿈이라고 나 주치면 길까지 널 빨개져 이런 곳에 내가 그를 못 봤어 그를 다쳤던 내 맘에 보기 따른 말에 말하는 너를 위해 갔던 도전의 그때 내 전문 눈썹에 빠져버렸어 모든 어깨에 달려판던 내 눈을 안 볼수리에 빠져버렸어 너의 내 꿈에 손가락만 눈에 달려 자꾸만 시국해 널 보면 볼수록 가슴이 궁금해 나도 모르겠어 시국해 날짜는 좋아 자꾸만이 슈퍼 또 바뀌고 싶어 어쩌다 눈치라도 나 주치면 날씨 스쿵거려 너의 지금 관심이라도 받을까 아둥바둥거려 너는 대체 알게 봐 너가 그를 좋아 따른 눈치 그들에게 말해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눈에 뵙고 내 손가락만 봐도 난 너야 나 자꾸만 싫어해 널 보면 볼수록 가슴이 궁금해 나도 모르겠어 싫어해 나 어쩌면 좋아 자꾸만 기쁜데 또 감기고 싶어 너밖에 없었니 어디를 보나요 바로 여기 내가 있는데요 너무나 미친 그대 난 그대 하다는데 난 그대 없이 못 봐요 완전 바라바라받어 바라바라받어 부끄러운 목소리에 바라바라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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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하게